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오토컴플리트의 온 에디트 엔터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온 에디트 엔터 이벤트는 사용자가 편집 모드에서 엔터키를 누를 때 발생합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사용자가 편집 모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엔터키 프렛스트라는 메시지를 얼렷으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토컴플리트입니다. 오토컴플리트를 우클릭하고 이벤트 메뉴를 선택하여 온 에디트 엔터 이벤트를 추가합니다. 온 에디트 엔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엔터키 프렛스트 메시지를 얼렷으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. 편집을 마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. 지정한 메시지가 얼렷으로 표시됩니다.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간 후 엔터키를 눌러도 정의한 메시지가 얼렷으로 표시됩니다. 온 에디트 엔터 이벤트는 다음 컴포넌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. 인풋 박스, 스피너, 텍스트 에리어 모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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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